여러분, 사랑해 어머 부끄러워 사랑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케이크 아, 이거 제 좋아해요 박옥붕님 저도 이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여기다가, 이게 좀 작잖아요 조금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옆에다가 초코 케이크 초코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좀 이걸 크게 만들어볼게요 이만큼 있거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이거 중간중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올릴게요 이걸 쑥쑥쑥쑥 바를게요 이렇게 대박이죠? 이거 봐봐요, 이렇게 엄청 크죠? 커졌죠 케이크가 초코파이로 어떻게 케이크를 만들어요? 음... 보여드릴게요 역시, 말보다 생성이지 생크림 이거를 여기다가 다 발라줄게요 고로고로 처음 해보죠? 맞아요, 처음이에요 아니, 뭐야 미션이 뭡니까요? 잘하고 있죠, 이거 이거 생크림 케이크를 가능하면 듬뿍듬뿍 올려주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저 이렇게 듬뿍해야겠다 그림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이거 동생이랑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발 예쁘게 해주길 아니, 나는 왜 맨날 이런거 못하는거야 어때요? 옆에도 발라요? 네, 옆에도 바를거에요 케이크처럼 이거 초코 케이크가 안보이네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진짜 생크림 케이크 같죠? 치즈 케이크 대신 초코 케이크로 해도 되나요? 어떤 케이크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 발라드릴게요 진짜 진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저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그러면 마카롱 데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머랭 쿠키에요 머랭 쿠키 이거 코코넛 코코넛 맛 코코넛 맛 지금 생방송 판다다구요 그래서 지금 판다 모양의 어떤 그 그냥 곰 아닌가요? 저 제발 이게 끝이 아니길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 이거 귀엽다고 하잖아요 이게 끝이었나봐요 판다는 어머, 어머, 맘했어 그게 악마 아닌가요? 여기 MMM 완성 자, 여러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메리 여기 메리라고 적혀있어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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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판다다, 곰 이거 판다 아니고 곰이야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